우리 이전 시간에 작업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리디렉트 URL 앱값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용자, 리소스 오너가 우리의 서비스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 리소스 오너에게 어떠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리소스 서버 상에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결정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콥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B와 C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리소스 오너가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오너에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화면이 이런 거죠 물론 구글로 로그인 하기를 할 때도 이런 화면을 보여주지만 꼭 로그인 기능이 아니라도 특별한 API를 사용할 때도 이런 화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때 사용자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소스 서버로 사용자가 이동해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리소스 서버에서 알려준 형식대로 이렇게 URL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URL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스코프 리디렉트 URL과 같은 값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려면 구글의 매뉴얼을 뒤져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패스포트를 이용하면 이걸 대신해줘요 어떻게 하면 대신해주는지를 살펴봅시다 패스포트의 설명 중에 OAuth2 밑에 보면 라우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라우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바로 사용자가 리소스 서버로 인증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주소를 만들어 주는 코드예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게 됩니다 일단 카피해서 우리의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슬래시 구글, 슬래시 슬래시 OAuth, 슬래시 구글로 가면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게 해준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라우터와 함께 추가해야 될 것이 로그인 기능을 구글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만들어 줘야죠 그 버튼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로그인 옆에 레지스터 레지스터 옆에다가 여기가 로그인 옆에다가 아니, 레지스터 옆에다가 어디든 상관없죠 옆에다가 로그인 with 구글을 넣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립으로 가서 립에서 oath 로 가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보이거든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는 이거를 그레이브 액센트로 바꿔서 여러 줄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왜 소문자고 얘는 왜 대문자일까 이렇게 바꿨어요 사소한 변화를 줬습니다 href 땡땡 로그인 위드 구글 그리고 주소를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주소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라우트 주소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구경해 봅시다 우선 개발자 도구를 키세요 검사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네트워크 탭을 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프리서브 로그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저걸 키시면 페이지가 바뀌어도 서버와 접속했던 흔적을 유지해요 제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뭔가 에러가 있네요 무슨 에러인지 한번 봐야지 에러가 뭔가를 보니까 파라미터 url은 mustStr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주는 callback url 있잖아요 이게 뭔가를 제가 보니까 얘가 요렇게거든요 근데 얘는 배열이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건 배열이 아니라 문자인데 그래서 여기 잘못한 거예요 끝에다가 0이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back해서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계정 선택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slashos slash 구글로 갔더니 response header에 location하고 이런 식의 긴 주소가 있어요 바로 저 주소를 Passport가 우리 대신에 만들어 준 거예요 구글의 사용 설명서를 패스포트의 이 strategy 개발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러면 리디렉션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는 이 주소로 방문하게 되고 이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로그인됐는지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화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저 주소를 만들어 주는 라우트를 보면 여기에 스콥이라고 되어 있죠 저 스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용자에게 요청할 리소스 서버 상에서의 기능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로그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구글 지도를 제어한다든지 컬린더를 제어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스콥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